자주 안 오셨구나 내가 네 그 수장이랑 밥도 먹고 니가 그렇게 땀을 잘해? 옥당으로 따라와 라고 써주셨어요 써주셨어요 아우 젠틀리스 그거죠 알죠 뭔지 저도 지금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보라도 함께 해주세요 되게 수줍게 카메라에 눈만 수치고 있어요 집중하고 듣고 계시는데 맞아요 내가 틀렸어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빼놓지 않고 보라 많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보라 좋아하시는구나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